커피 한잔 해야겠다 네 팀장님 금방 들어가요 팀장님 것도 한잔 사갈까요? 선배 지원아 이지원 이게 몇 년 만이야? 3년? 너 연수 떠나고 못 봤지? 근처 회사 다니는 거야? 어 바로 뒤에 너도 응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 커피 어어 마실래? 아 내꺼였어? 아 나 안그래도 커피 사러 왔는데 고마워 잘 마실게 잠깐 걸을래? 오늘 저녁때 뭐해? 밥은 내가 살게 오늘 커피가 맛있는 이유 GS25에서 카페25를 만나보세요 아 진정이 커피 오늘 저녁때 도착해 넷 아